지금 언니 놀고 있어? 아니요. 일하고 있어? 일을 하는데도 내 맘에 성에 차지가 않아. 내 성에 차지가 않고. 지금 하시는 일이 서비스업에 뭐예요? 서비스업이요. 서비스업. 어떤 일을 해요? 바예요. 바에서? 그래요. 근데 성에 차지는 않아도 언니 팔자에 맞아. 참 내가 일을 하기 싫기는 싫지만 잘 맞는 것 같아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꾸미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언니는 이 일로 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일로 말아먹어. 그래요? 다른 일 하면 안 되겠네. 근데 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언니 같은 경우는 술집 장사라든지. 뭐 술과 뭐 그런 서비스업 자체가 맞아요. 근데 아직은 장사할 시기는 아니고 돈도 아직은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언니가 일찍이부터 이런 일을 했어요? 뭐 하다가 뭐 투잡도 하고 재장사도 하고. 응. 근데 다 안 좋았죠? 네. 응. 그렇지. 안 좋았죠. 그죠? 근데 돈은 여기서 벌어. 언니는? 돈은? 이 가게에서? 아니. 이 일에서. 이 일에서. 항상 이 일에서 돈 벌고 다른 걸 해서 말아먹고. 그지? 그러니까 이쪽 계통으로 사는 게 맞아요. 팔자가 그래. 팔자가. 언니가 그렇게 해서 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무당과 준하는 사주를 들고 있단 말이야.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아요? 술집이 맞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물은 있는데 무당이 돼야 될 가물 정도도 아니고. 가물이 있다 보니까 인간 여럿하고 사는 것이 언니한테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게 되면 언니 돈은 벌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벌 때가 있고 안 벌 때가 있거든. 내 운에서 따라서 좀 더 벌고 적게 벌고 이 차이지. 여기서 하면은 언니가 크게 손해는 안 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사를 나중에는 장사를 하다가 언니가 바 장사를 하듯. 술집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돈은 벌어.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죠? 지금 일단은 지금은 돈을 벌어서 모아야 될 시기고 갚아야 될 시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허덕이지는 않아 또. 안 그래요? 돈이 없어서 허덕이지는 않지만 시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메꿔야 될 시기이고 조금 더 벌어야 될 시기거든요. 올해 내년까지는. 내후년에? 내후년에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예요. 내후년에 뭔가 시작하면 거기서 또 돈 벌 겁니다. 그게 내가 무슨 장사라고 했죠? 술. 술장사. 그걸 해서 언니는 돈 버실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언니는 남자 보기 없어. 아니 생긴 건 예쁘고 또 인물이 나쁘지도 않고 성격이 나쁘지도 않거든. 좀 까탈스러운 건 있어요. 언니가. 깍쟁이 같은 까탈스러운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까탈스러움이 또 진짜 뭐냐면 나쁜 까탈스러움도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련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인물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자를 만나게 되면 꼭 불쌍한 애들 만나게 되고 내가 채워줘야 될 애들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고는 깊은 관계가 잘 안 돼요. 남자가. 그러니까 그걸 인물감 못 한다고 얘기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나라는 사람은 내가 술집에다면서 서비스하고 인간 여름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 우련이는. 경우 알고 예의 알고 또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를 충분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이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만나게 되면 깊은 관계가 조금 힘들어요. 설사 깊은 관계를 만나는 사람들은 꼭 불쌍한 애들. 내가 먹기 위해서 졸여야 될 애들. 이런 애들이 돼버리고. 좀 괜찮은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조금 찌그러지게 되고. 어느 순간 썸을 타다가도 깊은 관계가 안 되고 그냥 친구가 돼버리게 되고. 좀 그런 스타일이지 우련이가. 안 그랬어 이때까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 가르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을 알고 경우와 예의를 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항상 가르쳐야 될 사람들밖에 없어요. 만족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눈이 여기 달려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라든지 내 인성 자체는 여기 있는데. 팔자가 이래서 내가 인간 열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 마음은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있고 발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나면 이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적질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내가 엄마 같아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친구가 돼버려야 되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조금 이제 왜 여자처럼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왜 여자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다 알아요. 네. 그거 못해요. 내 눈에 허리 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게. 조언을 하게 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바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눈에 자꾸 거슬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꾸 정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싫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야. 언제쯤 생겨요? 우리 언니가 연애운이 그다지 활발한 사람은 아니에요. 공백기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헤어지게 되면 공백기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쉽게 사람한테 마음을 줄 스타일도 못 되고. 언니가 그래. 헤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딱 마음이 가고. 이게 안 돼 우리 언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지나간 자리에 여운을 조금 남기고. 또 공백기도 가져야 되고. 지금 언니 같은 경우는 사람과는 작년 사관계라든지 이때 이별수가 들어있어라 그랬거든. 인간이 이별수가 들어있어라 했단 말이야. 그 이후로부터 또 솔직히 봐서 지금 현재 쉽게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항상 있어. 있긴 있지만 내가 쉽지가 않아. 연결된다는 게. 그래서 하지만 올 하반기 8월달 9월달 이후로 해가지고는요. 연애운이 또 들어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의 운은 아닙니다. 결혼은 언제쯤 해요? 결혼은요? 언니는 41, 42 돼야 될 거예요. 내년, 내후년? 41, 42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결혼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만나는 사람과도 그다지 깊은 관계나 오래된 관계를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연애를 시작을 하는데 또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면서 내년 4, 5월달 봄 기운이 지나고 초여름 기운이 되게 되면은 그때 또 연애운이 또 들어있어요.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거나 깊은 관계로 발전되면서 조금 이제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람은 있으나 살짝 만나는 인연은 있으나 이제 결혼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 그릇이 못되다 보니까 언니가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하고재비는 하고재비야.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뭐를 하더라도 해야 돼. 열심히는 산단 말이야. 열심히 사는데 항상 실수가 많다 보니까는 열심히 사는 그게 없는 거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조금 뭐냐면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거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조금 뭐래도 이런 데 좀 알아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물론 장사 운이 있다고 해서 장사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장사가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규모.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걸 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언니 엄마 계세요? 네. 우리 엄마가 사연이 많죠? 네. 그죠? 우리 엄마가 일반 아줌마들처럼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산 사람은 못 돼요. 그리고 아빠와도 솔직히 연이 짧아야 되고 엄마가 돼요. 따로 계세요. 아빠와 이제 부부간이 연이 짧아야 되고 그리고 연이 짧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도 남자에 대한 고력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고 좋은 남자를 못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나이 연세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랑 이별을 하셔도 남자를 만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남자에 대한 고력이 있단 말이에요. 고력이라는 거는 아픔, 사연 이런 게 있는 게 우리 엄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 자체가 고생이 너무나도 많고 몽고생도 몽고생이지만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많았던 엄마.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럽고 애처롭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와는 별로 맞지는 않는. 내가 우리 엄마를 보면 안쓰럽고 애처롭지만 나와 생각이 너무 틀림에서 오는 서로 간에 의견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이 살지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일찍부터 따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도 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바람이 많이 졌고 인간 바람도 많이 졌고 그러면서 해야 될 본부는 벗어났던 것도 많았고 그리고 언니가 22살 때까지는 진짜 정신 못 차렸던 것도 있고 안 그래요? 엄마 고생 많이 시켰어야 되고. 많이 했죠. 그러면서 22살 지나면서 우리 언니가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고 20대 초반이죠.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내 자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찾아가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보니까 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표정으로서는 하고는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참 안 돼서 언니가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쓸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작년부터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편안한 시기는 들어와 있어요. 재작년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랬어요? 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금전 때문에도 힘들었고 인간 때문에도 힘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뭔가가 삭삭삭 정리가 조금 되면서 조금 한숨 돌리고 편안해지는 시기.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그 내년이 낫 겁니다. 그게 삼재 때문이에요? 뭐 삼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삼재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운수에서 들어온 것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는 일찍이 결혼을 했어야 되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시간을 일찍이. 그래서 일찍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언니는 갔다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했어야 될 거고. 음. 그래서 그런 거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죠 그죠 아니 갔다가 돌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일찍이 남들에 비해 평균적인 나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결혼도. 근데 그 평균적인 나이가 되지 않고 일찍 결혼했다 하더라도 파토가 나야 되고 끝내야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복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뒤늦게 결혼하고 그때서 다시 가정을 안 꾸리는 건 없어요. 가정은 꾸리게 돼 있을 겁니다. 애기는요? 애기요. 애기 놓으려면 놀 수는 있을 거예요. 음. 놓으려면 놀 수는 있는데 좀 어렵게 놀 거예요 아마. 뭐 나이도 나이지만 내 사주에 그렇게 애기가 쉽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음. 놓으려면 하나는 정도는 의학의 힘을 빌린다든지 운대를 잘 맞춰서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어렵게 어렵게 자식을 보는 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아기를 보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 변동수는 들어와 있거든요 하시는 일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동을 해볼까 변동을 해볼까. 변동을 해볼까. 지금 딱 그렇거든요. 운때가 그만큼 탁 솟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자중하고 있다가 올 하반기 때 운때가 될 때 움직여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알죠. 9월달 10월달 조금 요쯤 해서 이렇게 변동을 해볼까. 자 궁금한 거 있어요. 건강. 건강이요. 건강은 우리 언니가 이렇게 말라도 건강 체질이야. 단지 내가 예전에 비해서 몸이 안 따라 준다는 건 있어요. 나이 때문에. 그렇죠. 나이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안 따라 준다는 것 뿐이지 어디 악한 데가 있어서 안 좋은 데가 있어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름진 병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됐어요. 네. 네.